안녕하세요 한진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이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으로 바로 실손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 이 실손보험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개정이 되면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오늘은 바뀐 4세대 실손보험 관련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더불어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 특약 역시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하는 보험인데요. 지금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드리는 보상을 해드리는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종류들을 살펴보면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이 특약은 본인과 배우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고요. 또 자녀배상책임이라고 있습니다. 이 특약은 말 그대로 자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앞에 가족이 들어가 있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는데요. 이 특약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는 물론이고 또 우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족들까지도 모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우자와 별거 중일 때 또 아이들 양육을 배우자가 하고 있을 때는 미혼인 자녀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기 때문에 가장 범위가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선택을 하셔야겠는데요. 잘 모르셔서 또 설계사분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고 일반적인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또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험료가 워낙에 저렴하기 때문에 각각의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앞에 가족이 들어가 있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친족의 범위 어디까지 될까요? 우리 집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친척들인데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까지는 주민등록상에 같이 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모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상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우연한 사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집에서 누수가 돼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을 때 아랫집에 피해 입은 만큼 보상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요. 또 친구하고 같이 공놀이를 하다가 TV 액정을 파손시키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값이 비싼 도자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 모두 다 바로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친구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보상이 될까요? 보상이 되는 경우와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상이 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우연히 친구랑 같이 길을 가다가 팔을 들었는데 우연히 친구 팔을 쳐서 그 핸드폰이 떨어져서 파손이 일어났다면 보상을 해드리지만 친구 핸드폰을 잠깐 빌려서 내가 사용을 하다가 보다가 떨어뜨렸을 때는 보상이 안 됩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빌려서 보거나 사용을 하다가 파손된 거는 보상이 안 되고요. 말 그대로 우연히 친구뿐만이 아니라 길을 걷다가도 모르는 사람 팔을 쳐서 그 사람의 핸드폰이 떨어져서 파손이 되었다면 그 역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우리 아이가 실내에서 친구와 놀다가 TV나 도자기나 그런 것들이 파손돼서 보장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야외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공을 찾는데 다른 친구 얼굴에 맞아서 부상을 입힐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도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또 시력이 안 좋은 아이들이 있어서 안경을 착용한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안경이 파손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돼? 하는 또 예가 있는데요. 요즘에 각 아파트나 빌라나 주차난이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내가 밀었을 때 시야가 많이 가려서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또 못 보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약간 비탈이 져 있어서 다른 차에 손상을 입혔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 특약에서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나 자동차 보험 가입했는데 나 운전자 보험 가입했는데 거기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지 중인 차량은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오로지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이 보험은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자전거를 운행을 하다가 행인을 칠 수도 있겠죠. 또 자전거 운전이 미숙할 수도 있고요. 또 좁은 골목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역시 보장을 해주게 되고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운행 중에 또 주차대에 있는 차량의 백밀러를 파손했을 때도 그때도 보장이 됩니다. 참 많은 것들이 보상을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예가 많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예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무슨 예가 있을까요? 취미활동을 하는데요. 겨울에 우리 겨울 스포츠 스키나 보드 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요. 다 이렇게 굉장히 잘 타시진 않으실 거예요. 아주 잘 타시는 분들은 앞에 사람들이 있어도 요리조리 잘 피해서 가시는데요. 보통 이제 초급자 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사람이 보여도 내가 제어가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됐을 때 또 그분이 피해를 입어서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역시 여기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특약입니다. 또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이 불이 옆집으로 번져서 옆집에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다면 이 역시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에서 보장을 전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마지막으로 또 요즘에 우리 반려견과 생활하는 또 이렇게 반려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반려견이 지나가다가 행인을 물었을 때 그 행인의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상을 해드리고요. 또 지나가는 사람의 핸드백을 물어서 그 핸드백이 손상이 돼서 또 보상을 해드리는 사례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가입을 해야 하는 특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이 특약의 보험료가 얼마지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불가 이거 나이대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몇백원에서 천원대밖에 안 합니다. 하지만 단독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세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보험이라든지 이대질환 이런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시면서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면서 해당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 나는 건강보험도 이미 가입을 했고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했는데 라고 하신다면 또 민식이법 이후에 운전자 보험 리모델링을 안 하신 분들 그분들은 또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해당 특약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하셨고 건강보험도 있다 하신 분들은 또 화재보험 가입하실 때 우리집 화재보험 가입하실 때 또 해당 특약을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에서 이 특약을 저렴한 특약을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 특약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저렴한데요. 보장은요. 와 1억 까지 해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해드리죠. 아니 1억 까지 보상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고가의 도자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백화점 가서 뛰면 안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도 아이들 어떻습니까? 백화점에서 뛰어다니죠. 그러다가 진짜 비싼 그릇이나 작이나 이런 것들을 깨트릴 수도 있어요. 고가의 제품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또 스키장에서도 앞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다쳐서 상해 후유장애가 1억 5천 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1억 까지 보장을 해주는 담보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가입하고 나서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주소지 변경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사하시고 나서 주소지 변경 안 하셔가지고 또 누수됐을 때 아랫집에 또 피해 보상금 또 못 받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명심하셔서 주소지 변경하셔야겠고요. 아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족까지 모두 보장이 된다고는 했지만 가족 1인당 1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최고 보장금액이 1억인데요. 나와 우리 부인이 가입했을 때 최고 보장금액이 2억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부인 또 아이는 어린이보험 가입하실 때 아이 거에서 또 추가로 특약을 선택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험이요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질 않았고요. 많은 분들 잘 모르셨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보상 이력이 많아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이 되면서 보상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과거에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비갱신형 상품이 없습니다. 현재는 전부 갱신형 갱신형 상품으로 보험회사별로 1년 갱신 또는 3년 갱신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는 최장 20년 갱신까지 받아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갱신형이라고 해서 보험료가 아주 비싸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갱신이 된다고 해서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보험회사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과거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무조건 100% 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자기부담금은 과거에는 2만 원밖에 안 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손해율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자기부담금이 현재는 대물에 대해서는 2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되고요. 또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자기부담금이 50만 원까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쳐서 사람이 다쳐서 보상을 해줄 때는 아직까지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기부담금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남편과 부인이 각각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남편이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액정 수리비가 30만 원이 나왔어요. 자기부담금 20만 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니까요. 3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하고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부인의 보험회사에도 또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3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부인 역시도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하고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토탈 20만 원 보상을 받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10만 원이 지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손해액이 좀 커졌을 때요. 손해액이 40만 원 일 때는 각각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하고 20만 원씩 지급을 받으니까 합쳐서 40만 원을 보상을 받게 되니까 자기부담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이 보험에 대해서 가족이 들으면 아예 내 부담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간혹 가다가 손해액이 40만 원 이하일 때는 10만 원 정도 또 10만 원 이하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부담금은 조금 발생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0만 원 이상일 때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딱 들었을 때 아 그치 이거는 보상을 해주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폭행 폭행 다른 사람을 내가 때려 때리거나 구타 이렇게 폭행을 했을 때는 당연히 보상을 안 해주죠. 폭력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 그리고 직무 수행 내가 업무를 보다가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이럴 때는 안타깝지만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업무 중이거나 직무 수행 중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요. 또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주민 등록상 우리 집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촌형이라든지 8촌 이내의 혈족 그분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보상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 세대를 같이 안 했을 때 사촌형 집에 놀러 갔을 때 사촌형의 TV를 우연히 잘못해서 실수로 파손을 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또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를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건 상식적으로 마찬가지죠. 고의로 고의로 누군가를 해야려는 목적에 있었거나 하는 것들은 당연히 안 해주겠죠. 자 그리고 천재지변 뭐 번개치고요 뭐 태풍 불고 막 그런 손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또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사능 관련한 또 그런 사고도 보상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집이 대부분 이제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세를 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두 채 세 채 이렇게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내가 집이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만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내가 두 채 세 채 있다고 해서 모든 집을 전부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준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고용한 직원이 잘못했을 때 이게 또 되시는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친족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안 되고요. 고의적인 거 안 되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심신상실 이 심신상실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또 질병으로 인한 또 사고는 보장을 하진 않습니다. 총기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주택을 수리하거나 개조 신축해서 우리 집에서 누수가 됐어요. 이럴 때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노화가 돼서 또는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또 유지 보수는 또 보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폭력 티끌 먼지 성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는 보장을 하지 않고요. 또 내가 법을 위반해서 벌금을 내야 되거나 또 징벌적 손해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좀 우리가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이거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 빼고는 전부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또 보험료도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그중에서도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이 특약은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금 4세대 실손보험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3세대 착한 실손에 많이 전환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전환을 못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 실손보험이 없어서 가입을 하시려는 분들 4세대 실손보험이 기존 3세대 실손보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요 상해 입원일 때 5천만원이었어요. 질병도 마찬가지죠. 5천만원 1세대 2세대 실손까지는 비교해드리기가 너무 광범위하고 시간도 오래걸리기 때문에 바로 이전에 3세대 착한 실손과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5천만원은 급여와 비급여가 합친 금액이었어요. 근데 4세대 실손은 어때요? 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 1억으로 늘어났어요. 이 부분은 장점일 수 있겠죠. 질병 역시 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 해서 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통원 같은 경우는요 3세대 착한 실손에서는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1일에 30만원 한도 내에서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4세대 실손은 급여 20만원 비급여 20만원 합산해서 4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비급여 같은 경우는 통원의 횟수가 생겼어요. 통원의 횟수가 연간 100회 한도 내에서만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4세대 실손 보험은요. 보험사마다 이 내용이 다 다른 게 아니고요. 금융감독원에서 통합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보장의 내용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회사의 실손 보험을 선택해도 이 내용은 다 똑같고요. 다만 보험회사별로 보험료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3세대 착한 실손에도 있었죠. 이 3대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촬영이 있었어요. 자 3대 실손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달라진 거는 자 횟수는 똑같아요. 도수치료가 50회까지인데 여기에 보면은 10회가 있어요. 10회 이 10회는 기존에는 없었는데요. 이 4세대 실손에서는 10회 때마다 증상의 개선이나 병명의 호전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아 아직 다 안 나으셨구나 더 치료를 받으셔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10회를 또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50회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 3세대 착한 실손에서는 선택형일 때 자기부담금이 10%였어요. 근데 4세대 실손은 20%로 10%가 늘어났죠. 그리고 비급여는 3세대 착한 실손에서 선택형일 때 20% 자기부담금이었는데 4세대 실손에서는 30%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또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3세대 착한 실손은 급여와 비급여 합산해서 1년 동안 나의 부담금이 200만원이 되었을 때 200만원 이상 됐을 때는 자기부담금 없이 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4세대 실손보험은 200만원 한도는 똑같지만 뭐만? 급여 부분만 급여에서 200만원까지만 까지만 자기부담금이 그 이상 됐을 때 없어지는 거고요. 비급여는 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예민하고 또 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또 과잉진료 또 과잉치료 받은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요. 3세대 착한 실손에서는 주계약이 이 급여, 비급여를 합친 이 부분이 주계약이었어요. 그리고 선택특약으로 이 3대 비급여만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 4세대 실손에서는요. 주계약이 급여만 주계약이고 비급여는 이 3대 비급여와 합산을 해서 선택사항이에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급여만 주계약이고 비급여와 3대 비급여가 선택사항이라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하지만 우리가 3세대 착한 실손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손 전환을 해드리는데 이 설계사분이 3대 비급여가 선택이다 보니까 모르셨던 거예요. 이거를 선택을 해서 넣어야지만 가입이 되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선택사항인 걸 모르시고 기본만 넣다 보니까 이 부분이 누락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4세대 실손 보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려면 이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설계사분이 실수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급여와 비급여 이 3대 비급여까지 모두 선택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통원일 때 자기 부담금이 3세대 착한 실손에서는 의원 만원 병원 만오천원 상급병원 종합병원은 2만원까지 자기 부담금이 있었는데요. 좀 심플해졌죠. 의원 병원이 만원이고요. 상급병원 종합병원은 2만원입니다. 근데 급여 부분에서만 3세대 착한 실손은 이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의원 병원 규모만 구분을 했었죠. 하지만 4세대 이번에 개정된 실손 보험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서 급여 부분에서는 의원 병원 만원 상급병원 종합병원은 2만원 또는 20% 중에 큰 금액으로 자기 부담금이 발생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원을 갔는데 보험료가 5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5만원 중에 자기 부담금이 얼마일까요? 일반 의원을 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반 의원을 갔는데 5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만원 그리고 20% 했을 때도 만원 하지만 병원비가 10만원이 나왔어요. 일반 의원을 갔는데 10만원 나왔을 때는 만원이 아니고 더 큰 20%가 해당이 돼서 자기 부담금이 2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비급여 부분은 의원 병원 그리고 상급병원 종합병원 다 똑같아졌어요. 다 똑같이 3만원 또는 30% 중에 많은 것 예를 들어서 10만원 나오면 3만원 내겠지만 20만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30%인 6만원까지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비급여를 또 이 비급여 관련돼서 보상을 안 받게 됐을 때 이때는 2년 동안 무사고시 전체 보험료의 10%를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존 착한 실손에서도 2년 동안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안 했을 때는 할인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역시 똑같이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개별 할인 및 할증 관련해서는 1년마다 1년마다 이 비급여가 청구를 안 했을 때 무사고시에는 이제 보험회사별로 5% 이내에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99만원까지는 유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비급여 관련된 보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급여 부분은 5천만원 다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 비급여 관련돼서만 내가 99만원까지 보상을 받았을 때는 보험료가 유지 그리고 150만원까지 100만원 이상 150만원까지 사용했을 때는 보험료가 100% 인상이 되고요.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는 200%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상 일 때는 300%가 할증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헷갈리는 게 내 보험료의 100%, 200%, 300%가 할증되는 걸로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내 보험료에는 급여 보험료가 있고 비급여 보험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할증되는 부분은 비급여 보험료에 대해서만 할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실행이 아니고요. 이제 올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은 해당이 없고 3년 뒤에부터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1세대 2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 실손보험을 안 하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 지금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또는 아니면 그냥 기존 거를 갖고 계셔야 되는지 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실손보험료가 15만원 20만원 내고 있는데요. 병원을 한 번도 안 가세요. 건강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라면 한 번 이 4세대 실손보험도 생각을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매달 지병에 있으셔가지고 병원을 꼬박꼬박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비가 2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매달 이렇게 지출이 되시는 분이라면 굳이 지금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시기에는 좀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점. 그리고 내가 전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서 또 그분들과 전환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유지를 하셔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일상생활 배상책임특약 반드시 가입을 해야겠고요. 그중에서도 가족이 붙어 있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혼자만 가입하시지 마시고 각각 가족 구성원 한 명마다 이 특약을 무조건 가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셨을 때는 반드시 주소 이전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하셔서 해야겠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이 4세대 실손 또 비급여 부분 또 비급여 부분 또 할인되는 부분 할증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실손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실손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4세대 실손보험 지금 가입하셔야겠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